아우 우육질으로 2단을 가요 이게 피마다 다른 거예요? 찾아가셔야 할 장소가 다를 거에요 찾아가셔야될 장소 안 다를 거에요 이건 사실상 첨ья 아 잠깐만rive 3층이 스튜디오가 닫힌, 닫힌 갈 데가 없는데. 내가 또 굉장히,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네. 내가 제일 잘나가. 야! 야! 한 줄에 가! 태양이 추며!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잘 맞어, 호흡이. 가! 아직 안 해요. 아직 안 해요. 아직 잘 되면서. 좋은 하루 되겠지? 모든 동네가 추억인데? 누가 더 않게? 다 같이, 다 같이. 오, 두 가지. 진짜. 어, 우리 아이템을. 아, cozy. 어머, 놀아! 여기 삼자 수강하셨다. 여기. 나가! 나가! 오 저기 와이씨! 물에 흘리지 마자고! 69! 너무 많이 안 났는데? 49! 너무 자주 하죠? 중간이 없어요! 앞으로 양치한 손으로 말했어! 진짜? 이걸 했어야 되는데! 이걸로 많이 안 났는데 이게! 수민아 달다고 했으니까 몰라 251보다 어휘지 다 달랐어 그러니까 너무 또 내가 자제를 했어 이거 어떻게 하지? 아니 우리가 자제를 해 마터스 베이비 형은 이거 상관없어! 와우! 유암차트! 나 왔다! 나 왔다! 어! 어!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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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야! 다리다 이렇게 해! 뭐하는거야! 염진이루야! 맞지? 야 뻔 일 않았어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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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네. 아, 벽돌이 뭐야? 아, 벽돌이 뭐야? 벽돌이 뭐야? 벽돌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벽돌이 비엔대온 것 같아. 벽돌이 된 거 같은데? 된 것 같은데?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아까 섀도우를 너무 잘하잖아 섀도우복시를 넣어봤어 자, 뭐다? 업이죠 오케이 맞지 맞지 갑시다 아까 그거? 이거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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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야 돼? 땡 아 이거 아닌가? 아 진짜 아니야? 그렇지 않았어요? 그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? 그거 아니에요 이건가? 뒷자리까지 맞추면 돼 아 뭐하는 거예요? 이 장면은? 이 장면은? 박수 끝났습니다 상대방은? 수준 상대방은? 3 안녕하세요 안녕 진짜 실천인데 완전 망했어 수강생이 있어서 그래요. 수강생이 있어서 그러세요. 110이요. 고정 난 것 같아요. 카메라에 보이세요. 고정 났네. 고정 안 났네. 아 옆으로 했나 봐요 제가. 근데 이거 말고 저희가 맞춰도 되죠? 맞춰야 되잖아요. 392보다. 아 아쉬워.